일반 카니발 시트 차량이 2열 부분 리무진 시트 작업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주행 중 발생하는 핸들림이 쏠림에서 보호하여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부분적 리폼을 통한 가성비 끝판왕! 전동 발걸이입니다. 시트 옆 부분에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는 만큼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발을 얹어놓고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체 리무진 시트 작업 비용이 부담된다면 필요한 부분만 작업하는 부분 리폼도 현명한 선택 방안입니다. 리무진 차량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 햇빛을 완벽히 차단하여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고 실내 온도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전체 바닥 작업을 통한 직물 소재 바닥과의 안녕! 이제는 먼지와의 전쟁에서 안녕! 덩어로 청소는 더욱 쉬워졌습니다. 리모컨 및 핸드폰을 보관할 수 있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가능합니다. 미니밴 리폼! 위 영상에 나온 리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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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